자 렉시, 낯선 작은 개 테스트 할게요. 일자 좀.. 저기 뭐야, 내려놔 보세요. 처음 보는 말티, 꼬리 흥리면서 관심이 갔는데, 사람한테도 관심이 많아요. 가서 꼬리 치고 냄새 맡는데, 크게 관심을 오래 가지진 않아요. 바로 돌아섭니다. 개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렉시. 네, 다시 안 가네요. 별로 관심 같지 않아요. 다른 개를 봐주니까 사람한테도 안 가네. 개한테 관심 없고, 공격성 없어요.